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우 우지! 감사합니다. 이게 빠져요. 아 신기하네요. 아 신기하네요. 시작합니다. 아 맛깔나게 먹고 계십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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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와 진짜 맛있어. 진짜 장난 아니다. 이거 리액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다 이거. 쟤 뭐야. 와 이거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거. 자 무드 갈비 맛있어. 상품 뭔가요? 상품이 뭔지 모르긴 하는데 아직. 상품은 성공하면 이제 알게 되는 건가 봐요. 너무 맛있다 진짜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저희는 항상 이런 프로그램을 진짜 맨날. 원래 멤버 두 명이었잖아요.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고기를 준비할 수 있으면. 네. 저희 먹고 해. 네. 첫 번. 오. 네. 너희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. 저희는 비밀을 많이 먹고. 우지 형이 이제 비밀을 많이 못 먹은 거예요. 고향 왠지 괜히. 맞아. 왠지가 아니라요. 너 장어 뭐 먹을래? 양념 먹을래? 생 먹을래? 무채 무채. 자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번 여름 곰탕 드셨나요? 아 순댕국밥 드셨어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여러분 근데. 음식이 이성을 잃을 수 있네요. 제가 여러분에게. 도가이탕을 엄청 먹었거든요. 예 그래가지고. 어 네 아주. 아주 높고. 네네. 그때 버논이가 도가이탕 먹을 때. 저도. 확실히 뜨거운 음식으로 이열치화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때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. 정했고요. 네 정해봤습니다. 언니는? 아니 이게 뭐지? 이렇게 신발을 찾고 있는 거를. 톱스 형이 본 거든요. 이번 여름 곰탕 드셨나요? 아 순댕국밥.